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까지 전국의 장맛비 소식 이어가겠는데요. 강하고 많은 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져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비가 오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산날씨 전망이었습니다.